더샷 판례 민법, 공중의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터칠성 김아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샷 판례 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판례의 집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의 상을 참고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해 나오죠. 갑에게 액세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우리, 이걸 3억의 매매계약 책이랍니다. 그런데 갑이 부탁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 3억은 갑재가 아니라 제3자평, 병에게 달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우리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우리 간의 계약이 제3자평, 병을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갑이 처음에 요청해서 갑을 요약자라 부르고, 우리 병에게 돈 주겠다고 승낙에서 낙약자가 되고, 병의 제3자가 됩니다.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됩니까? 의리 줘야 되죠? 그래서 의리 채무자가 됩니다. 한편 의리 돈 안 갖다 주면, 갑이 의리에게 전화해서 돈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갑이 채권자가 되고, 병 수익자가 제3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병을 위한 계약을 빨간색 갑과 의리 체결했죠? 이들 관계가 기본 관계고, 기본이나 보, 보, 보상 관계입니다. 이 보상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자체가 되는데,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가 대가 관계입니다. 그럼 의리 병에게 3억을 갖다 주면, 병이 3억을 받을까요? 병이 받으려면 3억 받겠다고 수익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돈 받겠다고 의사표시하면, 병이 의뢰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고, 이것도 법에서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제 병은 의뢰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후 갑과 을, 갑과 을이 합의로써, 저 계약을 2억으로 변경한다든가, 하물며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합의 해제도 못합니다.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어요. 합의로 못한 거지, 갑과 을 간의 고유한 권리, 법에서 인정한 법정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해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건 병동의로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세 매매할 때, 갑의 을을 사기강박하면, 당연히 을은 사기강박 이후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는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취소 해제도 갑과 을이 합니다.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을이 채무불링하면, 갑의 해제, 해제할 수 있죠? 이렇게, 법에서 인정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병동이 없이도, 갑과 을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갑과 을이 합의로써,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한편, 병의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럼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에게, 돈 받을래 말래라고, 채고할 수 있고,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그럼 민법의 채고는 똑같죠?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그럼 병원 아직 돈 안 받았기 때문에, 돈 안 받겠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파란색, 대가관계가 있죠? 대가관계는, 빨간색, 기본관계와, 겹친 적 없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치소가 되더라도, 갑과 을은, 빨간색 매매계약 약속을 지겨야 됩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돼도, 을, 을은 병에게, 3억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대가관계가, 무효라는 이유로, 병에게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고, 돈 주어야 됩니다. 반면, 값도,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돼요. 따라서, 대가관계, 부전지하거나, 흠계를 있더라도, 갑과 을은, X매매계약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을은 병에 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면, 빨간색,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기본관계죠. 그래서, 을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기본관계에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파란색, 낙약자 을은, 파란색이 나오죠. 요약자 값과, 수익자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이게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 병에게,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 값도, 값도, 대가관계 부전이나, 효력의 상실 이유로, 자신 값, 값이 기본관계에 의해서, 낙약자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즉, 값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된다. 그런데, 다시 빨간색, 을은, 빨간색, 기본관계에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약자 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사유, 즉,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또는, 동시행 항변이 있다. 이걸로,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색, 빨간색,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계약에 대한, 제3자 병지입니다.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과 우리의 체결했고, 제3자 병,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제, 취소는, 갑과 의뢰하는 거죠. 따라서 해제할 수 없으니까, 해제효과인, 원상회복 의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고, 취소할 수 없으니까, 취소효과인, 부당이득 파는 의무나, 부당이득 파는 청구권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에서, 을, 을이평에게 먼저, 1번, 을이평에게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병이 3억 받았잖아요? 근데 이후, 매매계약이, 무효치소 해제가 된다. 그럼, 을은 다시 3억을 받아야 할 텐데, 병, 병은, 받은 3억을 반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평에게, 자기가 준 3억, 3억 달라고, 부당이득 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 갑에게 청구합니다. 매매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그래서, 을은평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냥 병은, 원상회복 의무나, 3억 돌려줄, 부당이득 반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아니라,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평은, 이익, 수익을 삽시했다면, 3억 달라고, 이익 청구할 수 있는데, 을, 을이 안 주잖아요? 그럼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가 생기면,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 이어서, 이평은,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비통착사강, 무효 취소돼도, 제3자 보호되지 않고, 해제의 3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만약, 갑과 을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안에, 병이름 나옵니다. 그래서, 병은, 계약이 없어지면, 같이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3자 지휘까지, 잘 정리하세요. 130페이지 1번입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주택을, 의뢰계 매동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의리평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판례의 태도와 같은 겁니다. 1번, 갑은, 의뢰 채무불링을 이유로, 병동의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갑과 의리했죠. 그럼 병동의 없이,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병이 의뢰계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의리를 지급하지 않으면, 주가평, 병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따라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갑과 의리합니다. 3번, 의뢰 채무불링을 이유로, 갑, 갑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한 경우, 병, 병은 의뢰계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도 넘쳐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두 개를 잡히게 하세요. 4번, 의리병에게 매매 대금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룸병에게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또는, 부당이대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은 3억 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의룸밤 갑에게 3억을 받습니다. 5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과 의리의 계약을, 합의해제 동원함 쳐요. 합의로 소멸시키거나, 해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그럼 병에 대해서, 효력이 없게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문제 똑같아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의뢰계 매도하기라고, 매매대금을 자신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의리과 약정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개학이 해제되면, 병은 개학 이행에, 밀접한 이의 관계인으로서, 지금 꼬시는 거죠. 다음 해제를 원인으로 한, 동원함 쳐보세요. 원상회복 청구권 동원함에, 행사할 수 없다 했죠. 해제를 못하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3번 두 개 묶어요. 자, 2번, 의리평에 대여 가지는 청구권, 만약에 3억 받을 청구권이 있다. 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급부히 해당합니다. 의리평에게 3억을 주는 것이나, 의리평에게 3억 갚지마, 그거나 다 똑같죠? 병은 다 3억을 법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의리평에 대여 가지는 채권에 관해서, 3억 채권, 그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 것으로도 유효합니다. 다 2번, 3번 다, 병은 3억의 이익이 있습니다. 자, 4번, 의른, 가로채 보세요.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가로쳐요. 이게 대가 한 개죠. 아까 파란색이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 맞았습니다. 다음, 갑도 가로채요. 자신갑과 병과의 관계에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까지 가로쳐요. 아까 파란색, 대가관계로 자신갑의 기본관계에서, 의리평에 부담하는 채무의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란색,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치수가 돼도, 갑과 을은 다 약속을 지키라 했죠. 다음, 5번, 병은 계약적을 당시에 현진화할 필요 없고, 나중에 생기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